이경제는 방금 진부는 어묵의 창문 난도 마음은 견득수디언 내 여자 진실에 없던지 라라라라라라오 나라라라 오늘은 237회 되는 만리를 연구의 체라기입니다 무량수여여에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무한민국의 탈기철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두사부경 가운데 무량수경, 반무량수경을 했는데 오늘은 아미타명을 많이 차려야 합니다. 아미타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정두사의 4월 23일날 아미타부를, 아미타부라고 방제지 삼정주를 보완시킵니다. 그런데 그 보완시킵할때에 아미타명을 자꾸 사경을 해가지고 사경을 해서 복장 속에 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경에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 한겁니다. 사경을 이제 아미타명을 한글로 번역한 것을 외길 김경호 선정이나 우리나라에서 사경의 지금 제일 인자인데 저분이 그 아미타경을 좀 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미타부를 불안을 건네로 버리고 해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부 아미타명을 복사를 써서 사경기로 책을 안 메고 두 마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미타명을 다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데 사경 해 오시면은 요번 부처님 공부식에 저만 할 때 복장에다가 물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높고 끝에는 본인의 이제 부처하고 가족사항들 또 반응들 처음 서시면은 서가지고 부처님 복장에 넣어놓으면 500년 뒤에 나옵니다. 500년 뒤에 나오면은 이게 복부가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경기 제가 하실 분들은 이것을 사경기하고 국회라고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부르고 못 받으라고 가지고 가져가실 겁니다. 가져가서 빨리 적어도 4월초 이전까지 가져오셔야 여기 지금 사경에서 지금 우리 신부들은 사경해서 다 떠나세요. 다 떠났으니까 사경하실 분들은 가져가서 해서 나중에 이제 사경 복락할 때 그 저기 사무실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앞에다가는 맨 끝에 맨 앞에 두루만이 많아서 자기 주소하고 이름하고 선하에 누군지 하나 그러니까 해 주시면 앞으로 50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때는 대통령으로 올지 장관으로 올지 또 큰 선임으로 올지 몰라 완산당에 오면 자기들 다 나온거에요. 자기 이름이 그러면 전쟁사를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500년 건 어디가 있느냐 흥락책이 알아서 있다가 이제 중생제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때 딱 아 세부토사에 내가 후량수여료회에서 그때 역을 할 때 그 공격으로 이렇게 내가 대통령이 됐구나 하고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런 인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자 오늘 아미타경인데 아미타경은 어떤 경위냐 하면은 기숙업 보도권 에서 기원점사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계육들이 앉아가지고 10대 제자와 또 수많은 보살들과 계중들이 앉아서 딱 했는데 부처님께서 법살골을 가셨어요. 법사위가 올라가서 다른 법문은 대부분이 묻는 상대가 있어요. 사립부자가 묻든지 아란존자가 묻든지 또 다른 신도가 묻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해야 돼요. 상대를 해서. 그런데 이 아르타경은 무법자섬이에요. 묻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날은 부처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하고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중들이 다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부처님도 법사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계시다가 문득 아무도 묻지를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스스로 법을 써가셨어요. 그것을 그런 경전을 뭐라 그러냐. 무문자섬이에요. 묻지 않았는데 법문을 써가셨다. 누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신 경우는 그 상대가 있지만 이것은 모든 대중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서의 모든 대중을 위해서 법을 써가셨다. 모든 상대를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무문자섬의 경을 아르타경이라고 합니다. 아르타경은 대단히 내용이 간단하면서 빨리 녹성하면 20분이면 아주 빠르게 하는 사람은 3분이면 20분이면 하는데 그 내용이 무량수경, 관우무어수경, 단주상매경의 내용을 전부 딱 요약을 했으니 이것이 안상입니다. 무량수경은 정토의 이론에 대한, 정토사상에 대한 사상서를 한다면 반무량수경은 정토수행사 주행의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 반무량수경입니다. 그래서 16강법을 선하십니다. 정토신앙을 말씀하신 것이 정토에 대한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미타경입니다. 이 아미타경을 한 번만 보면은 극락세계가 어떤 힘이 있는지 어딘에 있는지 그 환경은 어떤지 그 나라 대중으로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아미타경은 어떤 부처님인지 처음부터 알게 되겠습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다고요. 예수 천당하고 그러는데 바이브에 어디에도 천당이 어디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천당에 천당에 어디 있느냐 없어 하늘에 있다 하늘이 어디냐 하늘과 땅은 붙어있는 거에요 하늘과 땅은 하늘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땅하고 하늘이 붙어있는데 붙어있는 거에요. 천당에 어디 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천당하고 예수한 믿는 지옥 간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막 그 위에 들고 다녀요. 그러는데 불교는 아름다게 한 것만 보면은 극락세계가 어디있고 극락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부처님은 어떻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밀이 나와있는 극락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극락이 어디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은 내 몸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안수록 제 칼만에 보면은 흑기신이 아닌가 흑기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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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진짜 이렇게 그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도 이것을 불교인들은 안 믿어봐요 그럼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불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을 지 멋대로 해소하면 안되는거에요 부처님 말씀 그걸 안 믿으면 불교인이 아니야 껍데기는 불교 모습을 썼는데 불교인이 아니라 옛날 조사 선생님들도 여기서 서쪽으로 극락시계가 심판을 부터 지나가는 극락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서쪽에 극락시계가 있는데 서쪽의 서방연도 극락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서쪽으로 안 냈어요 화장실을 왜?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떻게 부처님이 계시는 쪽으로 어떻게 화장실을 내느냐 말을 타고 갔더라도 통글로 타고 갔더라도 요즘 자동차 타지만 그때 말 탔으니까 도장선생님이나 이런 선도생님 같은 분도 말을 타고 갔더라도 저 독점을 하고 똑글로 말을 타고 어떻게 부처님 계시는 쪽으로 어떻게 엉덩이를 내놓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똑글로 타고 갔더라도 이렇게 철저히 믿었어요 신라 어상선생님도 부석사를 지었지만 부석사에 딱 들어가면 바로 어강문을 열면 부처님이 나와야 되는데 어강문을 열고 옆으로 돌아야 부처님이라 왜? 고려시대 부석사 비문에 보면은 서방연도 극락시계의 아미타불이 계시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처님이 오도록 오셨다 그래서 불안 부석사는 무량수전에 들어가고 어강에 들어가서 서쪽으로 돌아야 부처님 이렇게 철저히 했어요 경주석불안도 그 부처님은 어디 계시느냐 동해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동해 동해 동해안에서 햇빛이 솟아나면 바로 석구랑 부처님의 미간에 햇빛이 들어와서 불안에 천천히 하다 바람에 비치다 그때는 정기가 없었으니까 그날 비쳐가지고 비록 그 아미 하느님의 큰 중재들이 석중을 향해서 도채종을 예배하도록 해놓는 거예요 석중의 석왕의 사상은 천천히 그래서 그래서 김종할때도 얼굴을 그쪽으로 서쪽으로 김종할때도 김종할때도 그 부량 아미타경에 그렇게 부처님으로 선하는데도 불교인들이 아미타경을 독성하면서도 흥락에 든지 흥락에 든지 모르겠다 내 마음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는 지금 삼진치 삼국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게 극락입니까? 서상대사가 들었어요 성강후감에서 중생이 마음에 극락이 있더라고 하지만 극락은 영원한 즐거움이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하는게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행복에 빠져가지고 박수를 치고 웃고 야당에다가 한 시간 뒤에는 또 화내고 숨내고 터라지고 힘든단 말이에요 그게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에요 극락세계는 뭐냐 지옥이라는 이름조차도 없다는 사망 또는 이름조차도 없다는 그랬어요 그런데가 극락 그 아미타경을 읽어보죠 여기 사경을 갔다가 사경을 한자 한자 해봐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왜 흥락이라 했냐 지극히 절겋기 때문에 흥락이라 지극히 절겋기 때문에 흥락이라 지극히 절겋기 때문에 그냥 보통 절겋으면 낙인데 최후 절겋으니까 극도는 절겋으니까 극락이 그냥 그룹이 절겋기 때문에 수도만 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현해 라고 순수한 세계를 하여튼 진실된 세계를 흰 연구가 같이 진실된 순수한 세계를 거기에는 여기서 10만 국토를 지내서 가면 서쪽으로 가면 분명히 이런 식이 있다 오늘날은 천문학자들 이것을 믿어요 과학자들을 믿습니다 불민들을 합니다 우주공학을 하든지 천문학을 하신 분들은 저 수많은 별 가운데 정말 서른 년만 사는 세계도 있다 이 사바세계는 지금 테레비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전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딨까요? 최하와 성분연과 보상이 사는 동생이고 그런 360만원에 21만 9천 5만 동명동이에요 360만원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그런 360만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인구가 뭐냐? 아미타보라고 동명동이에요 이름도 갖고 보석도 갖고 전국은 아미타보네 아바타야 아바타기 때문에 맘이 닿으라고 그냥 맘이 닿을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언제 가느냐? 여기 보니까 한 50년 뒤에는 다 갈 것 같아 아주 미안해요 한 70년 뒤에 갈 사람도 있어 50년 잠깐 지내요 내가 올해 70하는데 마음은 지금도 20살이야 장은 지내요 나는 여러만 있으면 저 영광으로 올라와서 이제 영국소리 여러분들 하나만 다 볼거야 근데 그 세계에 황금으로 된 영국이 있고 거기에 황금국수가 소산하고 거기에는 영꽃이 키워서 푸른영꽃에는 푸른핀 흰영꽃에는 아니면 굵은영꽃에는 푸른핀 흰영꽃에는 물론 청색 황색 적색 백색의 네 가지의 꽃이 그래서 내가 적도산을 내가 사찰 가람 배치도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런가보다 아직만도 나는 전부 그렇게 했어 그 극락세계는 초반전에 밥 먹기 전에 부채님에게 따르면서 공약을 올리고 왔어 그래서 방운에 꽃을 닫고 그래서 부채님 전에 공약을 올리고 와서 아침을 늦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부를 모시는거에요 우리가 밤 먹기 전에 예부를 모시는거죠 부채님 전에 예부를 모시는거죠 부채님 전에 예부를 모시는거에요 그리고 방운에 꽃을 닫아서 올리고 와서 공약을 하는데 공약을 하 방운에는 새들이 지지는데 새들이 새들이 가릉민과 공민족 등의 새들이 지지는데 그 새의 소리가 너무 안가본다 그러면서 부채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금강세계를 아비타겐을 설할 때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다른 경제는 중간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왜 한번도 안가본세계를 부채님이 말씀하시는거에요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화미있으려고 아무도 질문을 안하고 그냥 전부다 빠져가지고 그냥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부채님께서 거기에 공명적음이 다 노래를 하는데 어 그 확주하는 소리가 나무가 안들리면 나뭇잎이 부딪쳐서 나뭇잎이 부딪치는 소리가 전부 무슨 소리냐 염불 염법 염성 불법성 산불을 전탄하고 부상 부하 고공을 섰다 무상 부하 고공을 섰다 또 37 조동품을 섰다 그 나무가 나뭇잎과 나뭇잎이 부딪치는 소리와 새가 우는 소리가 합주하는 듯 하다 합주하는 합창단이 합창단이 문의에서 합주하는 듯 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뭐냐 왜 그 문학생에는 사막도가 없는데 새들이 있느냐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세요 왜 새들이 있는지 아느냐 새들은 뭡니까 축생이야 지옥아기 죽생이야 지옥아기 죽생은 사막도에 하나라 그래 누가 새들이 노래한다고 누가 딱 의심을 냈겠지 해집들 가운데 그 새들은 굶락으로는 사막도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새들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안했지만 의심을 내니까 부처님이 눈치를 착 채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새들이 억보로 생긴 새들이 아니고 과거로 생긴 새들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화염으로 만난 새가 화염 아 나를 이런다고 보고 아 흥각색에 AI가 있다 이 새가 예 그렇다 4차 산업시대에 딱 들어 만든 얘가 화염이라는게 뭡니까 로봇샘을 만든다는게 로봇샘을 만든다는게 로봇샘을 만든다는게 로봇샘을 만든다는게 AI샘을 만든다는게 이게 정말 기미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공약색에는 AI가 있다는 얘기에요 드론도 있고 화염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화염으로 새는 화염으로 만들어서 새들이 앵무새가 지적이고 강민이가 노래하고 극락조가 노래하고 공명조가 노래하고 공명조가 노래하고 하는 새들이 화염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엇보로 태어난 과거로 태어난 새가 아니고 그 새가 부처님께서 아예 그 새들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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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하는 AI가 이 지금 로봇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냐 하면 말이죠. 우리 법당이 있는 거 없잖아요. 이거 청소하려면 법당 부산이 하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주지스님이 아이 스님 도둑 생각도 없습니다. 여전히 청소 로봇이 있으라. 다 사다간 거 없는데 밤새로 귀엽다 청소합니다. 우리 이제 끝나고 나면 열두시부터 지가 다 청소하고 사악 해가지고 밥 먹으러 또 지자리 가요. 또 귀에 있어. 귀에. 그래 정당점수 말하고 딱 말할 게 없어.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부처님도 없다가 예약에 부처님도 없으면 쓸먹을 내가 안해도 부처님도 다 청소하는 거야. 그런 부처님도 나올 거예요. 그게 있다고 그렇게 안당이 되어 있어요. 나 이걸 보고 정말 참 우리 의견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바로 가장 적합한 신군교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냐. 금방에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심분란하게 증명해. 일심분란. 한 마음이 분란 산란스럽지 않게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심분란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일일 내지 칠일 동안 일심분란하게 연구를 하면 다 성격한다. 그 일심분란 그 일심분란 그 일심분랍이라는 것을 여태 정토 조사스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할 것 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이 영구랑 남함이 답을 부르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왔다간다 하지 지금 요 차시간 막차 시간이 몇인데 빨리 끝나나 바쁜 사람은 가고 시간을 잃은 사람은 하고 마음이 지금 그 엽불하면서도 지금 집에 왔다갔다 하고 가슴을 시켜놓고 왔는지 해놓고 왔는지 지금 가물가물한단 말이야 그런 일심불란이야 마음이 일심불란한 경기가 어떤 겸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보작스님은 면보를 하는 것이 일심불란이야 작념이 새끼지 않도록 나가면 다 불러 그냥 나가면 다 빨리 빨리 나가지고 막 하는 것이야 그래서 보작스님은 처음에 콩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나 주차시켜드라 콩을 가지고 시켜보니까 이게 콩이 90석이라고 연구를 한 콩이니까 먹을수도 없고 뭐하니까 관리도 문제고 그래서 보작스님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냐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목판자 겸이라는 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목판자 나무를 동그략에서 펴서 새는 겸이 있단 말이야 그 겸을 보고 보작스님이 연주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그걸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쇠입고 콩을 쇠다가 나중에 이제 살아를 가지고 쐈어요 살아를 쐬다가 목판자 영주를 그래 영주 하나가 나오는데 보작스님이 일생을 맞춰서 연구한 거에요 영주의 제작권을 누가 했더냐 보작스님 제작권주를 다 내놔야 돼 그래서 연주를 이제 처벌로 만들으셨어요 그냥 하루에 8만 번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거든 그러니까 8만 번이 할 수가 없어 딱 해보니까 나무화기 타고를 한 번 하려면 적어도 2천원 걸려요 2천원 2천원 그러면 1시간 하면 몇 번 돼요 1시간 우리가 망고를 하려면 4시간 이상 돼요 망고를 하려면 4시간 이상 돼요 흔히 그 빨리 아시는 분들은요 나무화기 타고를 이렇게 하시면 나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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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나무야 나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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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떤 스님이 이제 욕을 많이 하려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번에 천 번 만을 천 타불 만 타불 만 타불의 만을이야 하하하하 그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중 과제라고 하는 스님께서 도작 스님의 이제 선도 스님의 후배인데 과제라는 스님이 정조종의 삼례인가 그러는데 그 스님께서 이제 주석서를 쓰면서 일심분란을 어떻게 했었냐 백만번 연구를 하는 것이 일심받아요 언제? 일일 내지 칠일동안에 백만번 그래 일일 내지 칠일 일일 내지 칠일 동안에 백만번을 하려면은 하루에 십사만번이 됩니다 십사만번은 안하냐 이게 뭐? 불가능이에요 십사만번 그래서 백만 천 영돌이라는 것이 이제 십자로 일심분란이 일주일 동안에 백만번 납입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바쿠라 시대 때 희건이 되고 나라만 막 문지르고 전란이 되고 전염병이 되고 막 되고 돌보할 때에 그 정토종 스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백만번 백만번 연구를 해서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그 경도대학 바로 옆에다가 백만번 지어사라나 기약만 된 지원인이라라고 하는 저를 지어줬어요 저를 지어줬어요 왜 백만번 한다는거니 일주일 동안 백만번 한다는거니 훔쳐버려 그래 중국이나 일본은 뭐냐 영국에 숫자를 주시면 숫자를 얼마 숫자를 얼마나 하느냐 그때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는데 연주 돌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는 말에 만족한다 이만족한다 하는데 그거는 연구를 함부로 하면서 연주하는 세계대에게 돌려요 자기들 그리 돌아가요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하고 하나씩 돌리려면은 자기들 그리 돌아가게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심불란은 어떻게 해석했냐 신라 원노소님은 무략수님 종교에서 아 아미타륜 소에서 아비타격소에서 이 입심불란에 대한 해석을 하루에서 3일 하면 합북릉낙관고 4일에서 7일 하면 중북관고 8일에서 10일 하면 상북릉낙관관이라는 예를 들면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효선임은 날짜중심에 일십니다. 그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숫자중심에 일십니다. 우리나라 신라 원조선임은 날짜중심에 일십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숫자를 주니 이번 기도회에 몇 번 할거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백만번이 됩니다. 그걸 백만번을 역보를 하다니까 혼나서 도저히 북한을 하니까 그 경도대학 바로 옆에 가면 희양호만 희양호만 변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지원사만 절이 정토종에 여덟개 총 못 잡는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 영주알의 주먹만큼 두근 영주알이 있습니다. 이런 영주를 쭉 만들어서 200명 정도가 쭉 목당에서 앉아서 나마미타곤 돌리는거야. 그러니까 나마미타골 나마미타골 이렇게 돌리면은 그 철이 너를 뜨는냐 카운터가 한 번 하면 200명이 한 200번으로 들리는거야 200번으로 우리가 한 번 아니면 200명이 앉아서 쭉 앉아서 나마미타골 하면서 돌리면서 하면은 부처님은 한 번이 200번으로 카운터가 되니까 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00만원 된다 그래서 약포반된 일학보기는 1년에 한 6분정도 100만원 된 연불 그 하는 회가 있습니다. 그 평소에는 못하게 들라고 이런거 하는 영주를 쫙 걸어놨어요. 한 번 경도관을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걸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쫙 돌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참 나의 머리는 좋아 저희는 통계를 잘 하셨는지 빅데이터를 하셨는지 그냥 한꺼번에 딱 카운터를 하시는걸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숫자 중심의 영구 그것은 숫자 중심의 영구 그것은 숫자 중심의 영구 우리나라는 어떠냐 날짜 중심의 영구 이것은 일수의 영구 내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가 전부 날짜 중심의 영구 삼일 기도 침일 기도 백일 기도 천일 기도 나와서 제일 많은게 만일 기도란 말이에요. 만일 영구래 백성들이라는 신라시대부터 만일 영구래가 꾸준히 조선시대 때 건대 건대까지도 이어져오고 건대 거의 건몽사에서 하다가 매일 끊어진 것은 이제 정투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것을 김대회법사자한테 내가 만일 영구를 하려고 지금 먼저 해버렸어 동산반장회에서 그랬는데 모든 절이 만일 영구 해안사 원당함이 원래 원당함은 아미닭을 영구를 하는 것이죠. 해안사에 들어가서 선도량으로 바꿨지 원래 영구 영구를 누르면 천천히 그래서 만일 동안 영구를 드라 그래서 일심분란하는 것이 그렇게 일심분란 증명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영대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금당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세대를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육방제물을 세워 육방제물 동서랑독 상하에 육방제물이 등장하면서 47 37 부처님이 아미타올님 말씀하신 것은 옳소 하는 동의 제천 삼천까지 남아 아미타올님 아미타올의 아미타올의 구성이예요 똑같은 내용이 육방위에서 전부다 구성이름만 다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아미타올의 원래 경의 이름이 뭐냐 재물 혼념경 아미타올의 모습 재물이 혼념하는 경이라고 딱 되어있어 모든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올 경험을 다 외보고 독성하고 살고 하는 모든 부처님의 교과서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때 왜 여러분들은 교과서랑 사나 그 만큼 아미타올입니다 그래서 아미타올은 어떻게 가면 재물 혼념경이라고 이 경의 이름이 뭐냐 우리를 아미타올 아미타올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실지 이름은 재물 혼념경 육방제올의 37 37 37 37 부처님이 다 지금 썩아무리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설범한 것은 큰일이 없다라고 이 아미타올은 재물 혼념경이라고 이 경의 재물 혼념경이라 한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중생이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극락세가 있다라고 아미타올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우리가 거기 갔나라고 얘기를 했던데도 국민들이 안 믿는다 안 믿으니까 부처님께서 아미타올이 맨끝 더불이 가서 뭐라 그러냐 난신지법이라고 그랬어 이 법은 참으로 믿기어 영법이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정토를 하던 사람들은 불자 중에서도 최우수 불자들 최우수 그랬는데 박수다 재물이 혼잠하는 게 있고 재물이 다 참탄하고 재물이 다 공의 재청 3층까지 다 받은 경인데 이렇게 살고 맸던 중생들이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독튼들이라서 난신지법이다 이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겁니다 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 법을 믿는 사람들은 대단히 기호한 사람들 기호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대단히 기호한 사람들 남한기타올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기호한 사람들 수행 방법이 여러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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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윗타올을 역대 지금 큰생들이 마지막 가실때는 평생 청소를 하시다가 가실때는 아이고 안내린다 다윗타올을 한군데로 한두군이 아니에요 한군데로 한두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몇십년 참선해서 마지막에 안내린다 하면 그때는 그냥 비방을 한거 성정수님께서 백일법원에서 딱 법상에 올라가서 어 묻자 화두를 들면 최고다 다른 분명은 나 부를 것 없이 묻자 화두를 들면 봉덕이 최고만나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때 수산선님이라는 대구에 어 만열력으로 하신 수산선님께서 김문에 어느 경영장원에 묻자 화두를 묻자를 하면 최고라 꼭 봉덕이 많다고 써져있습니까 아비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반무량수경에 보면 아비타분을 부르면 봉덕이 많다고 써져있는데 어라 부처님 말씀에 써져있습니까 질문을 해서 경전에 문자를 뜨면 봉덕이 많다고 써진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원래 말은 못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정토 영혼행자가 금지와 장신과 어 어 나는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건신 걱정할 게 없어요 아파트 당첨 안돼도 괜찮아 국내 가면 이미 다 정리돼있어 돼있는데 뭐 아파트 여기 뭐 당첨되면 안되고 그거 가지고 걱정합니까 가면 다 돼가지고 거기다 어 황강으로 돼서 다 돼있어요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 영혼을 하고 점수하는 사람은 근신 걱정이에요 돈 돈 돈이 필요하면서 독일은 돈이 좀 황금이에요 황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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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악매 기미 뭐 뭐 한 것도 다 있을 거야 극혈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가 극랑이 그런 세계를 주님이 오라고 오라고 하는데 왜 안가느냐 말이야 오지 말아야만은 지옥은 그냥 뿌잇뿌잇 가면서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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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극랑은 발생을 안하는데 참 답답하고 참 속이 터질 노릇이지 그래 우리가 지금은 영혼을 하는 사람들이 시세가 약하고 하지만도 나는 반드시 여부를 법이 일어난다라고 싶다 왜 일을 나야 한국국교 일을 나야 한국국교가 중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왜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조언이 한 8일밖에 없죠 조언이 그러니까 원효수님과 본문이 크 전국을 다해서 영혼하고 해가지고 나라를 안내하십니다 우리가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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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와 창의식으로 가지고 한번 전부 조언을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잘나 로 아멘